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일 주식을 산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항상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된다. 때로는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락기간이 너무 길어서 투자자들이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아니면 적어도 승리하는 사례가 매우 많음으로 이 말을 믿어도 좋다. 결국 이익이 주식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시장의 매시간 움직임에 돈을 걸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좌우하는 것은 이익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님이 지으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피터 린치는 살아있는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통하는 투자자이고요.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영하여 연평균 복리 수익률 28%, 2500% 누적 수익률을 올리며 660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로 성장시킨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볼 내용은 2부 종목 선정 중에서 7장 주식을 샀다, 샀어, 그런데 어떤 유형인가 그리고 10장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를 살펴볼 거고요. 시간이 남으면 8장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들 중에서 13가지 속성 그 제목만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에서는 종목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식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오고요. 10장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여러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소개할 내용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7장 주식을 샀다, 샀어, 그런데 어떤 유형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든지 발굴하자마자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들었든, 쇼핑몰에서 보았든, 당신이 먹어본 음식이든, 구입한 상품이든, 주식 중개인에게 들은 종목이든, 헝킨 도너츠에 항상 손님이 붐비거나 레인홀드 메탈이 주체 못할 정도로 알루미늄 주문을 받는다고 당신이 그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확인해 보아야 할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 사실은 이런 초기 정보는 흥미진진한 최신 정보가 담긴 출처 불명의 이메일을 받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이 좋아하는 무엇을 발견했다고 덜컥 주식을 사버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정보 제공자의 평판만 믿고 해리 아저씨가 매수한 종목이야, 그분은 부자니까 틀림없이 전문가일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해리 아저씨가 매수해서 나도 매수했어. 지난번에는 아저씨가 고른 종목이 두 배로 뛰었거든. 이라고 말한다면 더 불행한 일이다. 스토리를 확인하는 일은 절대 어렵지 않다. 기껏해야 두어 시간 걸릴 뿐이다. 이런 조사 작업은 주식시장의 단기 소용돌이를 무시하겠다는 맹세만큼이나 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조사 없이 하는 투자는 패를 보지 않고 버리는 포커와 같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식을 분석하는 일이 매우 난해하고 기술적인 작업처럼 되어버려서 조심스러운 정상인들조차 평생 모은 돈을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투자한다. 런던행 항공권을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주말을 바친 바로 그 부부가 회사를 조사하는데 단 5분도 쓰지 않고 KLM 주식 500주를 매수한다. 단지 식료품을 사는 만큼만 종목 선정에 노력을 들이면 된다.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편이 유용하다. 조사하다 보면 일부 종목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주식도 가지각색이고 각 주식의 실적도 가지각색인 것이다. 주식을 조사할 때 우리는 첫 단계에 확인할 사항이 있다. 1.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는 P&G가 훌륭한 사례다. 레그스가 1970년대에 가장 수익성 좋은 제품 둘 가운데 하나였다고 내가 언급했었다. 나머지 하나가 펜퍼스 일회용 기적이었다. 아기를 둔 부모나 친지들은 펜퍼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포장박스에는 펜퍼스가 P&G 제품이라고 분명히 쓰여있었다. 하지만 펜퍼스가 잘 팔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서둘러 주식을 사야 했는가? 회사를 조사했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를 시작하고 약 5분 만에 P&G는 거대한 회사이며 펜퍼스가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다. 펜퍼스가 P&G 실적에 일부 기여하기는 했지만 레그스가 헤인지처럼 작은 회사에 기여한 만큼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특정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그 회사 주식 매수를 고려한다면 우선 그 제품이 성공할 경우 회사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대기업은 움직임이 둔하다. 기업의 규모는 투자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회사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특정 제품을 제외하면 대기업 주식은 크게 오를 일이 없다. 시장에 따라서는 대용주도 높은 수익을 내지만 가장 높은 수익은 소용주에서 나온다. 코카콜라와 같은 대용주를 매수한다면 2년 안에 4배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코카콜라를 좋은 가격에 매수한다면 6년 동안 3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2년 안에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P&G나 코카콜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최근 두 회사 모두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다. 단지 이들은 대기업이므로 잘못된 희망을 안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때로는 대기업이 잇따라 불운을 맞이하여 절박한 공경에 처하기도 하며 이 상황에서 회복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클라이슬러가 크게 상승했고 포드와 베들렘 철강도 그랬다. 벌링턴 노던이 부진했을 때 주가가 12달러에서 6달러로 하락한 뒤 다시 70달러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기업 회생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상적인 사업 상황이라면 클라이슬러, 벌링턴 노던, 듀퐁, 다우케미칼, 피엔지, 코카콜라 등은 10루타가 될 정도로 빨리 성장할 수가 없다.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고성장이므로 락킨다가 솟아올라도 GE의 움직임이 굼뜬 것은 당연하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용주에 투자해야 유리하다. 똑같은 소매체인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시어스보다 픽앤세이브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이 벌었다. 3. 여섯 가지 유형 일단 특정 업종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기업의 규모를 구분한 다음 나는 이 기업을 여섯 가지 일반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것은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다. 주식 중개인마다 주식을 분류하는 방법이 가지각색이지만 이 여섯 가지 유형이면 어느 투자자든지 온갖 유용한 구분을 할 수 있다. 개별 기업에도 성장률이 있다. 실체가 무엇이든 성장이란 지난해보다 올해에 더 많이 해낸다는 뜻이다. 성장률은 매출 성장, 이익 성장, 생산 성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기업이라고 부를 때는 확장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 회사는 매년 계속해서 매출, 이익, 생산이 증가한다. 개별 기업의 성장률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과 대비해서 측정된다. 저성장 기업은 짐작하듯이 매우 느리게 성장한다. 최근 연평균 3% 수준인 GMP 성장률과 비슷하다. 고성장 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데 때로는 연 20에서 30% 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사의 주가가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6개 유형 가운데 3개 유형이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성장 주식을 저성장주, 느린 성장, 대형 우량주, 중간 성장, 고성장주, 슈퍼 고성장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6가지 부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서 대체로 GM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저성장주가 처음부터 저성장주였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성장할 만큼 모두 성장했거나 너무 지쳐서 기회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주저앉은 것이다. 어떤 업종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도 대부분 탄력을 상실한다. 전기설비 업체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저성장주지만 1950년대 전체와 1960년대 초만 해도 GMP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던 고성장주였다. 이들은 성공적인 기업이었고 훌륭한 주식이었다. 머지않아 모든 고성장 업종이 저성장 업종으로 바뀌고 수많은 애널리스트와 애연자들이 바보 취급을 당한다.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세상 일은 필연적으로 바뀌는 법이다. 알루미늄도 고성장 업종이었으므로 알코아도 한때 오늘날의 애플 컴퓨터처럼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20세기에는 철도가 위대한 성장 산업이었으므로 월터 클라이슬러가 철도 산업을 떠나 자동차 공장을 경영하게 될 때 급여를 삭감당했다. 클라이슬러 씨 여기는 철도 기업이 아니라서 급여를 많이 못 드립니다. 당시 그가 회사로부터 들은 말이었다. 이어서 자동차가 고성장 산업이 되었고 한동안 철강이 고성장 산업이었으며 그 다음에 화학, 이어 전기설비, 그 뒤 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했다. 지금은 적어도 메인 프레임과 미니 컴퓨터 부분에서 컴퓨터마저 저성장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이비엔과 디지털은 장차 저성장주가 될 것이다. 휴스턴 인더스트리 같은 저성장주의 차트는 델라웨어주의 지형도와 닮아서 언덕이 없다. 이 차트를 치솟는 노케처럼 생긴 월마트 차트와 비교해보면 월마트는 분명히 저성장주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저성장주의 뚜렷한 특징 또 한 가지는 정기적으로 푸짐한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 자금을 투입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 때 푸짐한 배당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 왼쪽 차트가 저성장주의 차트고요. 오른쪽이 고성장주의 차트입니다. 기울기가 완전히 다르죠. 내 포트폴리오에는 2에서 4% 성장하는 저성장주가 많지 않다.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도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 성장이 회사를 부위하게 만들어준다면 게으름뱅이에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2. 대형우량주 대형우량주의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 브리스톨 마이어스, P&G, 벨 시스템 등이 있다.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구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지는 못하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상승한다. P&G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형우량주는 델라웨어 지도처럼 평평하지도 않지만 에베레스트 산처럼 가파르지도 않다. 대형우량주에 투자하면 구릉지 같은 실적인 연 10에서 12%의 이익 성장을 얻게 된다. 언제 어떤 가격에 매수하느냐에 따라 대형우량주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 P&G 차트에 나오듯이 이 종목은 1980년대 내내 좋은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1963년에 매수했다면 투자금액의 4배가 되었을 뿐이다. 25년 동안 보유해서 그 정도 수익이라면 그다지 신통한 실적이 아니다. 실제로 누군가 대형우량주에 투자해서 2배나 3배 벌었다고 자랑한다면 보유기간이 얼마였어?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보유해도 아무 이득을 얻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쓸데없이 모험을 한 셈이다. 1980년대 이후 시장에서 대형우량주는 계속 실적이 좋았지만 그렇다고 스타가 될 수준은 아니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대형우량주를 보유해서 1에서 2년 동안 주가가 50% 상승했다면 충분히 오른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매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형우량주에 대해서는 쇼니즈나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셜보다 더 민첩하게 이익 실현을 생각해야 한다. 대형우량주는 내가 대개 30에서 50% 이익을 바라보고 매수하는 종목이며 매도한 뒤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은 비슷한 종목에 대해 이런 투자 과정을 되풀이한다. 나는 대형우량주 일부를 항상 내 포트폴리오에 보유한다. 경기 침체나 공경을 맞이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주기 때문이다. 차트를 보면 1981년에서 1982년 나라가 붕괴되고 주식시장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이던 기간에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옆으로 기었을 뿐이다. 1973년에서 1974년 폭락 기간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으나 폭락을 피한 종목은 없었으며 게다가 이 종목이 당시에는 지나치게 구평가되어 있었다. 이들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며 얼마 안 가서 다시 평가받아 주가가 회복된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20년 동안 실적이 악화한 붕괴가 딱 한 번이었고 켈로그는 30년 동안 악화한 붕괴가 한 번도 없었다. 켈로그가 불황해서도 살아남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화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콤플레이크를 먹는다. 사람들은 여행을 줄이고 자동차 구입을 연기하며 옷과 값비싼 장식품 구입도 줄이고 식당에서 바닷가재 요리 주문도 줄일 수 있지만 콤플레이크만은 평소처럼 먹는다. 어쩌면 바닷가재 요리를 덜 먹는 만큼 콤플레이크를 더 먹을지도 모른다. 3. 고성장주 고성장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서 연 20에서 25% 성장하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다. 현명하게 선택하면 고성장주는 10에서 40루타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200루타가 되는 애도 있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을 때는 고성장주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고성장주가 꼭 고성장업종에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고성장주를 고성장업종에서 발굴하지 않았다. 저성장업종에서도 확장할 여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성장주가 될 수 있다. 맥주는 저성장업종이지만 에나이저 부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 브랜드로부터 고객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호텔 사업의 성장률은 연 2%에 불과하지만 메리어트는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서 큼직한 부분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연 20%씩 성장할 수 있었다. 패스트푸드 업종의 타코벨, 할인점 사업의 월마트, 의류소매 사업의 캡 모두 이런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렇게 벼락성공한 기업들은 한 곳에서 성공요령을 터득한 다음 이 성공 공식을 이몰에서 저몰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복제해서 확산시켜 나아갔다. 신규 시장으로 확대해 들어가면서 이익이 경의적으로 증가하므로 주가가 어지러울 정도로 치솟았다. 고성장주는 위험이 크며 특히 의욕이 지나치면서 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들이 위험하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파산법 11장에 따라 종말을 맞이한다. 월스트리트는 고성장주가 체력이 떨어져 저성장주로 전략하면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주식은 쏟아지는 매물에 심하게 얻어맞는다. 소형 고성장주는 사라질 위험이 있지만 대형 고성장주는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일단 고성장주가 너무 크게 성장하면 걸리버가 소인국에서 겪었던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팔다리를 뻗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한 고성장주는 주식 시장에서 최고의 종목이 된다. 나는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커다란 이익을 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이런 투자의 비결은 이들이 성장을 멈추는 시점과 성장에 대해 지불할 대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4. 경기순환주 경기순환주는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오르내린다. 성장업종에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하지만 경기순환업종에서는 사업이 확장과 수축을 되풀이한다. 자동차와 항공기 회사, 타이어 회사, 철강회사, 화학회사가 모두 경기순환주다. 방위산업체도 경기순환주처럼 움직이는데 회사의 이익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이다. 경기순환주의 차트는 평평한 델라웨어주 지도를 닮은 저성장주와는 달리 거짓말 탐지기 그래프나 알프스 산맥의 지도처럼 보인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면 경기순환기업이 번창하며 주가가 대형우량주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 이것은 당연하다. 호환기에는 사람들이 새 자동차를 사고 항공편을 더 자주 이용하며 철강, 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면 경기순환주는 더 고전하고 주주들의 지갑도 더 얄팍해진다. 순환주기 잘못된 시점에 경기순환주에 투자하면 투자액을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으며 주가가 다시 상승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경기순환주는 주식의 모든 유형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유형이다. 경솔한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매수했다가 손쉽게 돈을 날리게 되는 대표적인 주식 유형이다. 주요 경기순환주는 대기업이며 유명한 회사들이므로 믿음직한 대형우량주와 혼동하기 쉽다. 사람들은 포드가 우량주라는 이유로 다른 우량주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처럼 주가가 움직인다고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포드의 주가가 회사가 불안기에 수십억 달러를 잃고 호환기에 수십억 달러를 버는 데에 따라 가파르게 오르내린다. 약세장이나 국가경제 침체기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대형우량주가 50% 하락한다면 포드 같은 경기순환주는 80% 하락할 수 있다. 포드를 보유하는 것과 브리스톨 마이어스를 보유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기순환주에 투자할 때는 시점 선택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경기 하강이나 상승을 알려주는 초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철강, 알루미늄,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면 강점을 보유한 셈이며 이 강점은 바로 이런 유형의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랑 현대차 주식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개의 주식 둘 다 경기순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미국의 지수처럼 폭발적으로 상승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 경기순환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순이익이 증가해서 삼성전자 주식도 오르고 반도체 경기가 나쁘면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할 때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다 달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게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회생주 회생주가 될 만한 후보 기업은 망가지고 짓눌려 파산법 11장에 따라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저성장주가 아니라 무성장주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반등하는 경기순환주가 아니라 클라이슬러처럼 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실제로 클라이슬러도 한때 경기순환주였지만 순환주기에 너무 심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사가 절대 회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경영이 부실한 경기순환주는 클라이슬러나 포드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클라이슬러, 포드, 펜센트럴,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 기타 수많은 기업이 입증했듯이 회생주는 잃었던 기반을 매우 빠르게 회복한다. 성공적인 회생주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어떤 주식 유형보다도 주가의 등락이 전반적인 시장 흐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클라이슬러에 투자해서 주주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다. 1982년 초 6달러의 매수를 시작해서 2년이 지나기 전에 5배가 되었고 5년 만에 15배로 뛰었다. 한때 펀드 자금이 5%를 클라이슬러에 투자한 적도 있다. 펀드에 보유한 주식 가운데 더 오른 종목도 있었지만 이만큼 펀드 실적에 영향을 미친 종목은 없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클라이슬러만큼 투자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클라이슬러를 바닥시세에 매수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골치 아픈 투자이지만 때때로 큼직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도 회생주 투자는 짜릿한 기쁨을 안겨주며 전체적으로 그 보상도 아주 푸짐하다. 회생주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나는 이 모든 종류에 한두 번씩은 투자해 보았다. 클라이슬러나 로키드처럼 구제금융을 요청하던 회생주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정부의 대출 보증에 만사가 걸려 있다. 컨솔리데이트 에디슨처럼 누구도 생각하기 힘들었던 회생주도 있다. 10달러였던 주가가 1974년에는 3달러까지 떨어졌으니 공기업에 투자해서 이런 거금을 이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리고 3달러로 내려간 주가가 1987년에는 52달러까지 반등했으니 이런 거금을 벌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3 마일섬 원자력발전소처럼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를 끌어안은 회생주도 있다. 사람들은 이 회사의 사소한 비극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받아들였으므로 사소한 비극 속에 커다란 기회가 들어 있었다. 나는 3 마일 원자력발전소의 모 회사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누구든지 벌 수 있었다. 단지 인내심을 발휘하고 계속 뉴스를 추적하며 냉정하게 뉴스를 읽는 것으로 충분했다. 6. 자산주 자산주란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있는 값어치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자산주는 현장에 대한 강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자산은 현금 무더기처럼 아주 단순할 수도 있다. 때로는 부동산이 되기도 한다. 나는 페볼비치가 대단한 자산주라고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이유는 이렇다. 1976년 말 주가가 14.5달러였는데 유통주식수 170만주를 반영하면 회사 전체의 가치가 겨우 2,500만 달러였다. 3년도 지나지 않아 1979년 5월 21세기 폭스가 7,200만 달러 즉 주당 42.5달러의 페볼비치를 인수했다. 게다가 회사를 인수한 다음 날 21세기 폭스는 페볼비치 부속자산 중 하나였던 자갈채치장을 3천만 달러에 팔았다. 다시 말해 자갈채치장 하나의 가치만 해도 1976년에 투자자들이 회사 전체를 매수할 때 지불할 가치보다 높았다. 당시에 페볼비치를 통째로 매수했다면 투자자들은 모든 인접 토지 델몬테숲과 몬테레이 반도의 토지 1100만 제곱미터 300년 묵은 나무들 호텔 골프장 2개를 거저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알리코라는 작고 평범한 유구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에버글레이즈 가장자리에 있는 소도시 라벨 근처에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왜소한 소나무와 야자나무 주변에서 풀을 뜯는 소 몇 마리 바쁜 척 하느라 애쓰는 알리코 직원 스물 남짓이었다. 전혀 흥미로운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회사를 주당 20달러 미만에 살 수 있었으며 10년 뒤에는 토지 가격만 해도 주당 2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닐 그리핀 이세라는 괴팍하지만 똑똑한 노인이 계속 주식을 사 모으면서 월스트리트가 알리코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쯤 틀림없이 거부가 되었을 것이다. 광물과 석유, 신문과 TV방송국, 특허약품과 심지어 손실을 보유한 회사까지도 자산주가 될 수 있다. 지금 나는 리버티코프라는 보험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 TV방송권이 같지만 해도 내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높다. TV방송권이 주당 30달러고 주가가 주당 30달러이니 계산기를 꺼내 30달러에서 30달러를 빼보라. 그 계산 결과가 값진 보험사를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공짜였다. 자산주 투자기에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 물론 자산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실용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일단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는 오로지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주식은 한 번 유형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식 운영 업무를 하는 동안 한 유형으로 시작해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주식을 수없이 보았다. 고성장주는 한때 멋지게 잘 나가지만 나중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탈진한다. 고성장주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으므로 조만간 지쳐서 성장률이 한 자릿수인 저성장주나 대형우량주로 편안하게 자리잡는다.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을 카펫 사업가, 플라스틱, 계산기와 디스크 드라이브, 건강관리와 컴퓨터에서 이미 보았다. 다우케미칼에서 템파 일렉트릭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하늘을 날던 주식이 다음에는 땅을 긴다. 스톱앤숍은 저성장주에서 고성장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반전이다. 디지털과 월마트를 구분하라. 검토 중인 주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면 주식중개인에게 물어보라. 주식중개인이 먼저 그 주식을 추천했다면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찾는 주식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저성장주, 고성장주, 대형우량주, 회생주, 경기순환주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 두 배가 되었을 때 팔아라. 2년 뒤 매도하라. 10% 하락하면 손절하라. 같은 일반적인 격언에 따라 전략을 세운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온갖 유형의 주식에 고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식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PNG, 즉 대형우량주와 베들레엠 철강, 즉 경기순환주를 구분해야 하고 디지털 이키프먼트, 즉 경기순환주와 알리코, 즉 자산주도 구분해야 한다. 회생주가 아니라면 공기업을 보유하면서 필립모리스, 즉 대형우량주와 같은 실적을 기대해봤자 소용이 없다. 월마트, 고성장주 같은 잠재력을 보유한 고성장 신생기업에 투자했으므로 1000% 수익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50% 수익 후 매도한다면 이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반면에 렐스턴 퓨리나, 즉 대형우량주가 이미 2배로 뛰었고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또다시 2배 상승을 기대하며 계속 보유한다면 이것도 미친 짓이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즉 대형우량주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이 종목을 치워놓고 20년 동안 입고 지내도 상관없지만 텍사스 항공, 즉 경기순환주를 매수했다면 입고 지내서는 안 된다. 허약한 경기순환주를 보유한 채 경기침체기를 지내서는 곤란하다.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일이 투자 논리를 개발하는 첫 단계다. 이제 당신은 적어도 어떤 논리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있다. 즉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기순환주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10장,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입니다. 당신이 센서매틱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는 상품 절도를 방지하는 지능형 가격포와 버젓 시스템을 발명하였으며 1979년에서 1983년 동안 사업이 확장되면서 주가가 2달러에서 42달러로 상승했다. 주식 중개인은 이 회사가 고속 성장하는 소기업이라고 말한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니 대형우량주 두 종목과 경기순환주 세 종목이 있었다. 센서매틱이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일 주식을 샀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론은 여러가지 있지만 결론은 항상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된다. 때로는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락기간이 너무 길어서 투자자들이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아니면 적어도 승리하는 사례가 매우 많음으로 이 말을 믿어도 좋다. 이익과 자산을 기초로 주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동네 빨래방, 약국, 아파트를 사려고 분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때때로 있기 쉽지만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익과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주식이라면 당신의 이익과 자산에 따라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달라진다. GM을 평가하듯이 당신 자신을 평가해보면 유익한 연습이 되며 주식에 대한 조사요령을 배울 수 있다.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가구, 보석, 골프채 그 밖의 재산을 정리하고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을 때 중고품 영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물론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자동차 할부금, 은행이나 친지에게 빌린 돈, 각종 청구서, 차용증, 도박빚 등을 여기에서 차감해야 한다. 그 결과 나오는 것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즉 순자산 가치이다. 청산에서 채권자에게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소득 창출 능력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가치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당신은 근무 강도와 급여 수준에 따라 수천 달러,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벌어올 수 있다. 역시 누적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제 당신 자신을 앞에서 살펴본 6가지 주식 유형으로 분류해보자. 이것은 어느 정도 근사한 파티게임이 될 수 있다. 급여가 낮고 급여 인상도 적은 안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성장주이며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같은 전기설비 업체에 해당한다. 도서관 사서, 교사, 경찰 등이 저성장주다. 기업의 중간 관리자처럼 급여가 높고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사람은 대형 우량주다. 코카콜라와 레스턴 퓨리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농부, 호텔과 휴양지, 종업원, 여름 캠프 운영자, 크리스마스 트리 매장 운영자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돈을 벌어 장기간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경기순환주다. 작가와 배우 역시 경기순환주이지만 갑자기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 고성장주다. 건달, 신탁자금 수익자, 대지주, 미식가 등 가족재산으로 생활하지만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금광주나 철도주 같은 자산주다. 자산주의 변함없는 관심사는 부채를 청산하고 주류가게와 여행사에 외상을 갚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는 것이다. 불량배, 불황자, 빈털터리, 파산자, 해고노동자, 실업자 등은 힘과 근로의지가 남아있는 한 모두 잠재적 회생주다. 배우, 발명가, 부동산 개발업자, 소기업 경영자, 운동선수, 음악가, 범죄자 등은 모두 잠재적 고성장주다. 고성장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형우량주 사람들보다 실패율이 높지만 성공하면 하룻밤새 수입이 10배, 20배, 심지어 100배까지 늘어남으로 타코벨이나 스톱앤드숍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분류를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비유를 하셨습니다. 고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미래에 큰 돈을 벌 가능성에 승부를 거는 셈이다. 기업 고문 변호사와 같은 코카콜라 대신 영화 배우 해리슨 포드 같은 덩킨 도너츠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해리슨 포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뜨내기 몫으로 일하는 동안은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편이 합리적이지만 그가 스타워즈 같은 대박 영화에서 스타가 되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유망한 고성장주를 찾아 비싼 가격에 매수한다. 지금 당장 이익이 없거나 주가에 비해 이익 수준이 하찮을지라도 말이다. 어느 차트를 보더라도 이익 곡선이 주가 곡선과 함께 다닌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익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어느 차트든지 두 곡선은 나란히 움직이며 주가 곡선이 이익 곡선에서 벗어나면 머지않아 다시 이익 곡선 쪽으로 돌아온다. 결국 이익이 주식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시장의 매시간 움직임에 돈을 걸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좌우하는 것은 이익이다. 때때로 예외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유 종목들이 차트를 조사하면 내가 설명하는 이익과 주가의 관계를 이해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유가가 올랐다가 내렸으며 주식은 줄곧 이익을 따라갔다. 메스코 코퍼레이션은 어땠는가? 이 회사는 구형, 편수, 수도꼭지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 전쟁과 평화, 인플레이션과 불안 속에서도 30년 연속 이익을 냈으며 1958년에서 1987년 동안 이익은 800배 증가했고 주가는 1300배 상승했다. 이것은 10중 8구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이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한 아무도 이 회사를 막을 수는 없다. 116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한 쇼니즈라는 식당 체인을 살펴보자. 이런 기록을 세운 회사는 거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주가도 꾸준히 상승했다. 주가가 이익보다 앞서갔던 몇몇 지점이 있었지만 차트에 나타나시지 주가는 곧바로 현실로 돌아왔다. 또 다른 위대한 성장주 메리어트의 차트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리미티드를 보라. 70년대 말 이익이 휘청거릴 때 주가도 역시 휘청거렸다. 이어 이익이 치솟았고 주가도 따라서 치솟았다. 1983년과 1987년처럼 주가가 이익보다 앞서 나갔을 때 그 결과 단기 재앙이 찾아왔다. 1987년 10월 대폭락 때 수많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였다. 이익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다 보면 의뢰 퍼 이야기가 등장한다. 퍼는 주가 수익 배수, 간단히 배수라고도 부른다. 이 배수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이익의 관계를 숫자로 요약한 것이다. 퍼도 회사의 수익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었는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척도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면 K마트는 퍼가 10배다. 이것은 현재 주가 35달러를 지난 12개월이나 회계연도의 이익 주당 3.5달러로 나누어 구한 숫자다. 35달러를 3.5달러로 나누면 퍼는 10배가 나온다. 퍼는 투자자의 초기 투자 금액을 회사가 다시 벌어들이는데 걸리는 횟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회사의 이익은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K마트 주식 100주를 3,500달러에 매수한다고 가정하자 현재 이익은 주당 3.5달러임으로 100주면 1년에 350달러를 벌게 되며 초기 투자 금액 3,500달러를 버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스럽게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퍼가 10배이므로 10년 걸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익의 2배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면 즉 퍼가 2이면 초기 투자 금액을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지만 이익이 40배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면 회수하는 데 40년이 걸린다. 퍼가 낮은 종목들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 사람들은 왜 높은 퍼 종목을 매수할까 이들은 목재 하치장에 일하는 헤리슨 포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도 변하기 때문이다. 갑 주식은 퍼가 40배이고 을 주식은 퍼가 3배라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갑 회사는 미래의 이익이 개선된다고 기꺼이 믿지만 을 주식의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뜻이다. 신문을 들여다보면 퍼값의 범위가 넓은데 놀랄 것이다. 또한 저성장주가 퍼 수준이 낮고 고성장주가 퍼 수준이 가장 높으며 경기순환주는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르면 이는 당연하다. 공익기업의 평균퍼 요즘은 7배에서 9배보다 대형우량주의 퍼 10배에서 14배 가 높고 이보다는 고성장주의 평균퍼 14에서 20배 가 높기 때문이다. 일부 영가 주식을 찾는 투자자는 퍼가 낮은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올마트 기준으로 낮은 퍼가 다우케미컬 기준으로도 똑같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퍼의 수렁에 빠진다면 어리석은 1위지만 그래도 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먼저 당신이 보유한 다양한 종목의 퍼가 업종 평균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같은 수준인지 물어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업종에 비해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라는 말이 들린다면 이 회사의 퍼가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주식 중개인은 어떤 회사 퍼의 과거 기록도 제공할 수 있다. 역시 증권회사에서 구할 수 있는 S&P 보고서에서도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정상적인 퍼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과거 몇 년 동안의 퍼를 추적할 수도 있다. 요새는 인터넷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기업 정보 같은 데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매수한다면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 지불했던 가격에 비해 적정한지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퍼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당신이 퍼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퍼가 지나치게 높은 종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돈을 날리거나 비탄에 삼기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무거운 안장이 경주마에게 부담이 되듯이 지나치게 높은 퍼는 주식에 부담이 되며 여기에는 애외가 거의 없다. 퍼가 높은 기업은 이익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야만 높은 주가를 지탱할 수 있다. 1972년 맥도날드는 전과 다름없이 훌륭한 회사였지만 주가가 75달러가 되면서 퍼가 50배로 올라갔다. 맥도날드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방도가 없었으므로 주가가 75달러에서 25달러로 내려가면서 퍼도 더 현실적인 수준인 13배로 떨어졌다. 맥도날드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단지 1972년에 75달러로 고평가되었을 뿐이다. 맥도날드가 고평가되었다면 이번에는 1960년대 말 인기주였던 로스페로의 회사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스 EDS입니다. 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이 회사에 대한 증권사의 보고서를 읽고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이 회사의 퍼가 무려 500배였다. 이익이 일정하다면 EDS에 투자해서 초기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까지 5세기가 걸린다. 500년이 걸리는 거죠. 게다가 애널리스트는 EDS의 퍼가 1000배가 되어야 마땅하므로 퍼 500배는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썼다. 이후 오랫동안 EDS 회사는 영업실적이 매우 좋았다. 이익과 매출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버리는 사업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EDS 주식은 이야기가 달랐다. 주가가 1974년에 40달러에서 3달러로 폭락했는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전무후무하게 고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회사의 미래의 실적이 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EDS에 투자한 사람들은 4세까지 반영한 셈이다. 즉 너무나 먼 미래의 이익까지 현재에 끌고 와가지고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의에 투자할 때는 참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정도의 퍼를 매기는 게 합리적인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퍼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시장 자체에도 집단적인 퍼가 있으며 이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알려주는 좋은 지표다. 나는 이미 시장을 무시하라고 충고한 바 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이 이익에 비해 부풀린 가격으로 거래되면 대부분 종목도 이익에 비해 부풀린 가격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런 일이 1973년에서 1974년 폭락전에 발생했고 1987년 폭락전에도 일어났다. 1982년에서 1987년 사이 최근 5년 동안인 강체장에서 시장 전체 퍼가 8배에서 16배로 슬금슬금 올라갔다. 이는 투자자들이 똑같은 기업 이익에 대해서 1987년에는 1982년에 지불했던 가격보다 2배를 지불했다는 뜻인데 대부분 주식이 고평가되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했다. 금리는 현재의 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낮으면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짐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를 제쳐두더라도 강세장에 나타나는 지나친 낙간주의 때문에 EDS와 A번의 사례처럼 퍼가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이 기간에 고성장주는 동아이 나라에나 있을 법한 퍼에 거래되었고 저성장주는 평소에 고성장주가 거래되는 퍼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며 시장 자체의 퍼는 1971년에 20배에서 정점을 형성했다. 퍼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미친 지심을 알 수 있었으니 누구든 내게 말해주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1973년에서 1974년 동안 시장은 1930년대 이래 가장 잔인한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등할 때 계속 시장퍼가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기술기업들이 퍼를 엄청나게 높게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때 받던 퍼의 반도 못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금리의 상승도 한몫한 것 같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주식에 투자를 할 매력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퍼값을 더 적게 쳐주게 됩니다. 미래의 이익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 최고의 방법은 현재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경험을 살려 추측하는 정도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폴라로이드나 에이번을 퍼 40배에 사지 않을 것이며 브리스톨 마이어스, 코카콜라, 맥도날드를 비싸게 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다음 달이나 다음 해나 10년 뒤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이다. 결국 이익은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주가에는 이익이 증가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다. 수많은 애널리스트와 통계 전문가가 미래 성장과 이익을 예측하지만 아무 금융작지나 뒤져보면 이들의 예측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시도하면 이익이나 이익 성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예측하려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주식의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에 크게 당황할 것이다. 이익이 증가해도 주가가 내리는데 이는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익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오르는데 이는 같은 사람들이 이익을 더 낮게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가 움직임은 단기간의 이상현상이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주주들은 좌절감을 느낀다. 정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익은 분명히 잘 나왔는데 주가가 내리는 걸 보면 기대한 이익보다 적게 나왔다. 그래서 막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이익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회사가 세운 이익 증대 계획은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 1. 비용을 절감한다. 2. 가격을 인상한다. 3.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 4. 기존 시장에서 매출을 늘린다. 5. 적자 사업을 재활성화하거나 중단하거나 매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조사할 요소들이다. 만일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이 가장 요긴한 분야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제가 살펴볼 것은 봤고요. 여기서 8장에서는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13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내서 여기는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이름이 따분하다.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면 더 좋다. 2. 따분한 사업을 한다. 3. 혐오스러운 사업을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이런 경우에는 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평가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4. 기업 분할된 회사. 5.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하지 않는 회사. 6.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관련됐다고 소문한 회사. 7. 의무란 사업을 하는 회사. 8. 성장 정체 업종이다. 9. 틈새를 확보한 회사. 10. 사람들이 계속 제품을 구입한다. 11.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12.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13.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이렇게 13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계속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피터린치님이 지으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기업을 6가지 종류로 나누고 그 종류에 따라서 투자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을 읽었을 때 너무나 놀라웠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종목이든지 그냥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투자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피터린치의 말에 따르면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매수하는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 자체를 다 달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신선했고 투자를 하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은 정말 다양한 사례의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읽는데도 되게 재미있고 내용도 참 쏙쏙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읽은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